1. 중학교 1학년 점심시간에 방송실 마이크를 잡고 공개 고백했던 제 흑역사를 지워주세요. 고백하고 바로 거절당해서 3년 내내 고백왕으로 놀림 받았습니다. 나름 로맨티스트셨는데 안타깝네. 다음, BJ의 연상킬러라는 아이디로 유튜버 활동을 1년간 했었습니다. 그땐 제가 진짜 잘생긴 줄 알고 매일 이 이성을 유혹하는 법, 연애 꿀팁 같은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모태솔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흑역사 충분히 남길만 하지. 야 철수야, 넌 왜 아직도 그런 시덥지 않은 흑역사를 처리하고 있어? 이제 우린 그럴 레벨 지났잖아. 이런 게 의뢰비는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다들 얼마나 지우고 싶겠어. 그리고 난 큰 건 한두 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짜잘한 거 여러 건 해서 우리 아빠의 흔적을 찾아낼 거야. 야야, 일하는 중엔 개인적인 업무 처리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너 아직도 그 마음 안 접었어? 괜찮아. 다들 안 되는 거 알면서 한두 개씩 과거에 흔적 넘기고 오더라.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 유명하고 꿈이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 하필 쓰레기 같은 나쁜 놈을 만나서 꿈도 모두 다 버리고 저렇게 마음의 병만 얻게 됐지. 너 사정은 알지만 혹시 네가 아빠랑 엄마를 만났고 둘이 이어지는 걸 막았다고 해봐. 그럼 지금 너도 이 세상에 없을걸? 괜찮아. 그래도 난 어딘가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겠지. 별 볼일 없는 내 산보단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관광이동 포털이 열렸습니다. 대원들은 속히 KT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 암튼 오늘도 조심이라고 저녁에 치킨이나 같이 먹자. 그래, 치킨 좋지. 아이돌 팬사인회에서 연예인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가 경호원에게 저지당하고 9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제발 정신당한 저를 막아주세요. 음, 대충 시작하고 30분 정도 지나서 자기가 올라갔었다고. 인상착이는 미미짱 후드를 입고 있었더? 여기 있는 사람 죄다 저 분홍튀침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저질한 거야?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저 사람이 미미짱인가? 어, 예쁘게 생겼네. 나도 반하겠는데? 어, 저 사람이다. 손에 반지를 대고 있어. 잠깐만요. 이봐요. 이봐요. 잠깐만요. 사람이 너무 많아. 빨리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길 좀 비켜주세요. 비비짱 나다운 결혼 안주 태연이다. 이 사람 당장 뚫어내. 아씨, 좀 더 빨리 와서 말렸어야 했는데. 그 막았다는 경호원이 나였나보네. 이번 의뢰는 재도전해야겠다. 저, 저기, 괜찮으세요? 네? 아, 네, 괜찮습니다. 그, 감사해요. 손에 뭘 들고 있던데.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아, 저기 손에 대고 있던 건 반지... 아,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야기는 비밀이지? 아, 아, 에, 에. 진짜 큰일 나실 뻔했어요. 제 핸드폰 번호예요. 나중에 연락 한번 주세요. 커피 한 잔 살게요. 이 사람 뭐야? 지금 내가 연예인한테 연락처를 받은 거야? 이래도 되나? 아, 어차피 의뢰 재도전해야 돼서 굳이 빨리 안 돌아가도 되는데.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연예인이랑 커피를 마셔보겠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 시간에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해서 아빠를 빨리 찾아내야지. 아니요. 그동안 솔직히 주말도 없이 달려왔잖아. 잠깐만, 쉬었다 갈까? 그래, 결심했어. 난 연락할 거야. 어디쯤이세요? 네? 지금 도착하셨다고요? 안 보이는... 하... 아이돌처럼 꿈했을 땐 몰랐는데 저런 수수한 모습도 있었네? 하... 완전 내 이상형이잖아? 크... 전화하길 잘했다. 왜 이렇게 늦게 연락 주셨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네. 아, 근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직 이름도 못 물어봤네요. 제 이름이요? 김... 데이트하는 것도 규정 위반인데 괜히 흔장 남기지 말자. 아, 저... 김민식이요. 민식아, 미안. 아, 민식씨? 민식씨, 커피 마시러 가요. 제가 살게요. 그녀와 난 각기 다른 시간을 살던 사람이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처럼 비슷한 점들이 많았고 대화가 잘 통했다. 하루, 이틀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현실과 난 더욱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현실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과거에 남기로 결심했다. 건강한 남자 이뤄내왔습니다. 여보, 여보, 괜찮아? 나는 괜찮아. 여보, 이게 우리 아이야. 아, 진짜... 나를 많이 닮았네. 여보, 이제 정해야지. 우리 아이 이름. 우리 아이... 철수 어때? 김철수? 음... 조금 옛날 이름 같긴 한데 그러자! 철수야, 우리가 행복하게 잘 키워줄게. 그래, 결심했어. 연락... 안 할 거야. 빨리 현실으로 돌아가자. 다녀왔습니다. 엄마, 배고프시죠? 제가 밥 빨리 할 테니까 밥 먹고 약도 먹어요. 어? 무슨 약? 오늘은 일찍 돌아왔네. 어? 어... 누구세요? 허헝! 얘가 왜 이래? 불고기 해놨으니까 밥솥에서 밥만 퍼라. 오, 아들 왔어? 아들, 너 주말에 나랑 낚시 가기란 거 잊지 않았지? 아, 아, 아들? 당신이 내 아빠라고요? 허헝? 여보, 쟤 왜 저래? 그러게요. 영훈아, 장난 그만하고 옷부터 갈아입어라. 여, 영훈? 내 이름은 철, 철수인데? 헉? 이 얼굴은 누구야? 왜 내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어? 아이돌 출신 중년 배우 김미자씨가 사랑과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자입니다. 한때의 미미라는 이름으로 아이돌 활동을 했었죠. 김미자씨, 아이돌로 활동할 때 운명의 사람을 만나 일을 그만둘 뻔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동아소 왕장님 같은 사람을 잠깐 마주쳤었어요. 그땐 이 남자다라는 확신이었었고 그 남자의 연락이 오면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랑만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었죠. 와, 멋지네요. 그래서 연락이... 안 왔죠. 그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게 됐네요. 아야, 아 아파. 어, 철수야, 괜찮... 얼굴에... 저 상처는... 내가 어릴 적 생겼던... 상처? 아, 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본명이 김미자라고요? 네, 왜요? 촌스러워요? 아, 아니요. 예뻐서요. 엄마랑 이름이 똑같네. 이때 유행하던 이름이었나? 그, 그때 의심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럼 내가 그토록 찾아야매던 아빠가... 바로 나였어? 그럼 지금껏 살을 겨운 내 아내가 젊은 엄마였고... 지금 이 아들은 나? 신이시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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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